오늘의 올로와이사의 블레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요새 구하기 힘든 보텍사의 아이텍스 3970 2인 엣지 UC 제품에 사용되었고요. SSD는 SK 하이넥스의 P31 필터로도로 사용되었습니다. 파워 서플라이는 블레이터의 사의 유지 7호가 80% 골드 엣지 제품에 사용되었고 플러넷 박콘사의 PCT360 ARG 명료로 사용되었습니다.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인 것 같은데 아이텍스 사의 PHA 인테리어 교체 강화유리